를 갑자기 생각났어 그런지 어리워하잖아 그걸 봤을 때 요것을 했지 에티 어 뭐야 에티 이거 안 했어? 진짜? 나 처음 봤어 그거 해봐 이거 뭐야 아 약간 욕 같잖아. 아니야 근데 욕 아니야. 눈이라니까 E.T. 이렇게 하는 거야? 어? E.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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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E.T 처음 봤네. E.T래. 아무튼 엄청 몸값이 비싼 애부터 굉장히 저렴한 아이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. E.T. 얼마일쌉? 값은 매길 수 있을까요? 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친구도 있고요. 굉장히 저렴하게 매일 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.